안녕하세요. 목격날의 부동산 매물 김용록 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인천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익률 좋은 상가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아파트 단지를 배우러 두고 있으며 남동공단과 인접한 호구포역 상업지역에 있어서 공단 근무자분들의 유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. 두 곳 모두 지역에 맞는 업종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 상가입니다. 두 상가 모두 2010년도에 지하 2층, 지상 8층으로 중공된 건물 3층에 있는 상가로 시행사에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처음 분양하는 상가입니다. 첫 번째 상가의 매매금액은 3억 1천만원입니다. 마사지샵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임대 중인 곳으로 연수익 1,800만원 나오는 수익률 6.42%의 상가입니다. 분양면적 237.82제곱미터, 전용면적 147.51제곱미터로 10년간 임대 중인 상가입니다. 두 번째 상가의 매매금액은 4억 7천만원입니다. 당구장으로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30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2,760만원 나오는 수익률 6.41%의 상가입니다. 분양면적 506.8제곱미터, 전용면적 314.3제곱미터로 6년차 임대 중인 상가입니다. 회사 사정상 분양전환하는 상가로 건물 분 부가세는 별도로 조기환급 받으셔야 한다는 점과 지역에 잘 맞는 임차 업종이 입점해 있는 상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